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이제 6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지만 오늘도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출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좀 춥고 건조해서 겨울철에 계속 잘 사용했었던 프로폴리스 토너 이거 써줄게요. 사실 제가 저녁에 샤워를 하고서 지금 편집하고 하다가 그냥 밤을 샌 거거든요. 밤새는 건 야작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샤워하고 이거 발라줬었는데 이거 밖에 나가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묻힌 김에 이렇게 닦아내줄게요. 이 프로폴리스 토너 레이어드에서 발라주면은 뭔가 딱 저의 영양감이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지금 테스트해서 써보고 있는데 지금 날씨에는 이게 제일 잘 맞거든요, 프로폴리스. 제가 건성이라서 지금 계절에 이건 조금 건조하고 지금은 딱 이 프로폴리스가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학교 브이로그 올린 다음에는 첫 브이로그인 것 같네요. 그동안은 조금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평소에 나갈 때는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가기 전에 찍을 촬영분이 있어서 지금은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끔 놀러 나갈 때 막 꾸미고 그러는 건 재밌는데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화장하고 나가야 되는 건 조금 귀찮더라고요. 머리를 하고 올게요. 좀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선크림. 요즘 제가 학원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 진짜 최근에 발견한 파데 중에 제일 최고. 헤어 글로우 파데가 진짜 좋은데 오늘은 에뛰드 쿠션으로 그냥 해줄게요. 살짝 귀찮기도 하고 진짜 제가 학원 나갈 때는 이렇게 쿠션을 더 자주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뭔가 공들일 화장 같은 건 아니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무너지는 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헤라께 좀 더 좋았습니다. 에스쁘아 파데. 아니 파데가. 파우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녔더니 사진도 별로 찍은 것도 없고 코로나는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저 막 살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얼굴형 예뻐졌죠. 역시 경락의 효과인가? 요즘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영상 편집할 때마다 조금 잘 나온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거금이라서 고민이었는데 해야겠어. 아이메이크업은 얘로 해줄게요. 진짜 잘 쓰는 라인인데 이 큰 이거 팔레트 이거는 2호 로코 무드인데 1호. 이 멜로 무드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둘 다 팔레트 조합이 되게 예쁘고 로코 무드는 살짝 새내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찍을 영상이 새내기 코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해요. 오늘 립은 라카 베르디 요즘 이런 촉촉립이 끌리는데 이거 립스틱 타입이고요. 약간 코랄빛? 색깔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고 립스틱 치고서 각질 보각도 되게 없는 편이어서 입술 상태가 조금 괜찮을 때 이렇게 잘 바릅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어뮤즈 쏘크칩 이맘때쯤 항상 꺼내지는 지금 이 컬러는 11호고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와 오늘 메이크업 좀 괜찮은데? 브이로그지만 여기 메이크업 조금 살려도 될까요?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은 7시가 좀 넘었는데 8시 20분쯤 나가서 좀 더 빨리 준비하고 다른 걸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 전까지 빨리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을 싸야 해요. 오늘은 수업만 딱 하고 올 거기 때문에 분양제 가서 먹을 단어박 아까 바른 쿠션 그리고 립 이건 아까 바른 라카 베르디고요. 얘는 로레알 312번 조금 딥한 레드 컬러인데 촉촉해서 가져가려고요. 이렇게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룩은 약간 스티브 잡스 룩 신발은 그때 제가 타오바오에서 샀다고 했던 페이유의 신발 신었어요. 진짜 편해서 완전 막 신고 다니기 짱 좋아요. 신발 장을 넣고 저기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불도 켜야돼요. 실기실 불도 켜고 여기다가 옷을 또 보관을 해야 돼요. 전 수채화를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옷 같은 거를 자주 입어야 합니다. 왜냐면 밝은 옷을 입으면 튈 수가 있거든요. 아침아 우리 학원 아침아예요. 아침아예요.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50분인데 애들이 하자 남았어요. 네, 아침. 9시부터 수업 시작이어서 이제 또 술쌉 올 때가 됐는데?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우리 어제 하던 거 할 거거든? 이게 원래 혜연씨가 엄마한테 세리볼리를 따라하게 한 거였거든. 근데 이때는 나머지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거리. 이건 바쁘니까. 야, 대단하다. 10주도는 어떨 때 걸려요? 난 당연히 못 올 줄 알았어.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나와? 멋있다, 멋있다. 이거 얼른 수습을 하고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색깔 바꿔서야 다른 머리가 열릴 거라. 여기 밝은 데부터예요, 밝은 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 아니, 밝은 데. 업체 밝은 데.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가 이제. 네. 정도가 였죠? 네. 칠할 때 느꼈어요? 네. 그러면 한 터치하고서 바꿨어야죠. 왜 터치가 그렇게 가지? 원기둥인가? 원 뿔인데? 연결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 또 일어나는 거야? 앉으라고.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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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넘치지마. 거주가 안된다고. 거기서 넘치기가 안된다고. 안고. 거주가 안 된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 꺼는 봐주고 배고파 냉랭하지? 새롭게 배고파 식량이다 어 귤이 잘 가 안녕 간장이 없네? 이게 말이 안 나는데? 간장이 없다니? 엄마가 죽였다는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요구했어요 응 어서? 응 정혜는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응 내꺼야 조금만 응응 왜? 뭐야? 아아! 뭐? 됐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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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맞을 거예요 엄청 끝났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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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그거 하고 갈 거예요? 어 중간에 빠지면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응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빨리해 세완아 너 잔말이야 천천히 끼면 그거 다국 안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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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알지 이렇게 뛰어야 돼 이쁘게 스스로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아 그냥 다행히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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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중간면 거기 아니야 큰톡치 이 파프리카 계속 냅둬? 이 파프리카 계속 냅둬? 가지고 가. 여기 나중에 썩어. 내가 볶음밥을 해주겠어. 저는 정물로 쓰던 이 파프리카를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안녕.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뭐야? 엽떡 아니지? 벌떡. 벌떡? 뭔가 느낌이 딱 떡볶이더라고. 저거 둘이 있어. 지금 이 파프리카은?